서울경제디센터의 도혜리 앵커와 함께하는 블록미디어에 도혜리의 예린의 마켓뷰 11월 14일자 방송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좀 할게요. 인사해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디센터 도혜리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3주째 여러분들을 블록미디어 유튜브 채널에서 찾아뵙고 있습니다. 그 뜻은 아직 잘리지 않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디센터 부장님들은 방송을 좀 보셨답니까? 별다른 코멘트는 없으신데요. 이게 또 뭐랄까요? 무반,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말이 엉키는. 네, 그렇습니다. 디센터의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저희 블록미디어가 지금 생방송 해드리는 방송의 편집 부분이 함께 올라가니까요. 디센터의 홈페이지, 유튜브 많이 찾아주시고 거기에 있는 동영상 누르시면 되게 또 많은 게 있어요. 맞습니다. 제가 꽤 오랫동안 디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을 제작을 해왔기 때문에요. 많이 궁금하신 분들, 코인이 뭔가, 비트코인이 뭔가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도 아주 이제 오래된 영상을 찾아보시면 다 나와 있거든요. 재미있는 영상 많다고 하니까요. 특히 혼자서 카메라를 이렇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인싸 같은 그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으니까 한번 심심하시면은 맞습니다. 구경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이 날짜가 근데 이제 11월 14일이잖아요. 그렇죠. 매달 14일이면 무슨 의미가 있는 날인 것 같아요. 매달 14일이요? 네. 오늘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전혀 모르겠는데요. 전혀 모르겠어요? 검색 잠깐 해볼게요. 11월 14일. 11일 빼빼로 데이는 알고 있는데 14일은 무슨 날인지 모르겠습니다. 무비데이라고 합니다. 무비데이. 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영화를 보는 무비데이다. 그렇군요. 일단은 저희 방송 보시고 나서 영화 보시러 OCN 가시면 되겠고요. 넷플릭스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OCN은 너무 올드한 거 아닙니까? 네. 왜요? OCN이 어때서? OCN. 네. 괜찮습니다. 지금 수님께서 제이제이 형님이 생각보다 많이 젊으시네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제이제이가 아입니다. 저는 오진석입니다. 많이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제이제이 형님? 아 네. 많은 아낌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 수능 얘기를 한 김에 네. 수능 일단은 뭐 아마도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은 자녀분들 중에 혹은 조카분들 수능을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이팅 한번 외치고 원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할 얘기를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 어떤 걸 준비했습니까? 오늘 저희 또 지난주에 있었던 소식과 재미난 소식들을 준비, 전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그 전에 그 홈페이지 한번 보기로 했잖아요. 네. 자 저번주에 보니까 저희가 갑자기 훅 들어간 느낌이 있어갖고 이번 주부터는 코너 속의 코너 같은 느낌으로 이제 서울경제 디센터와 블록미디어의 오늘 하루 그리고 최근에 뉴스들 중에서 어떤 게 좀 괜찮은 게 있냐 좀 보면서 썰을 풀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네. 지금 내용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블록미디어 홈페이지부터 볼게요. 저희 블록미디어랑 아마 디센터 홈페이지를 보시면은 분위기가 확 다를 겁니다. 일단은 저희 탑뉴스에 있는 뉴스가 민주당이 총선 후보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제출해야 아마 총선을 대비해서 후보자를 선출할 때 최근에 이제 올해 봄부터 이제 민주당적을 가졌었던 의원 중 한 분께서 가상자산 때문에 이제 이슈에 휘말린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의식해서 이해상충을 막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뉴스가 나온 얘기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업비트 디컨퍼런스 얘기가 있는데요. 어제 열렸었죠? 네. 저는 그 UDC를 온라인으로 열심히 봤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나라 가상자산 거래소 중에 굉장히 잘 나가고 압도적인 매출과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는 업비트가 여는 1년에 한 번 여는 행사예요. 원래 개발자 컨퍼런스였어요. 업비트 디벨롭먼트 컨퍼런스였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바꿔서 디컨퍼런스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발표하신 내용들을 보면은 좀 너무 기술적인 이야기보다는 좀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뭐 금융에서는 이렇습니다. 스포츠에서는 이렇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걸로 봤습니다. 네. 최근에 두나무와 업비트가 나무 심는데 혈안이지 않습니까? 그죠. ESG 활동의 차원으로 나무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굉장히 봉사이자 지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네. 식수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한번 검색해보시면은 업비트가 미친 듯이 나무를 심고 있다. 그렇죠. 최근에도 몇만 그릇 심었습니다. 네. ESG의 일환이다. 뭐 그렇게 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고 어찌됐든 간에 UDC가 올해는 작년에는 부산에서 열렸고 네. 부산 백스코에서 열렸고 올해는 호텔에서 열렸다. 그죠. 근데 이제 사실 이 업계를 올해 취재해온 입장에서 UDC는 굉장히 큰 행사였거든요. 그래서 원래 매년 열리는 행사 중에 큰 행사였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기자들도 많이 부르고 그랬던 행사였는데 올해는 좀 비교적 축소된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에서 동시 진행이 되는 대신 오프라인 행사에서는 이제 사람들도 많이 오지 않았고 또 따로 별도의 프레시룸이 마련되지도 않아서 기자들도 온라인으로 아마 대부분 시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사실 블록미디어 저희 취재진은 오지 말라는데 기어코 갔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본의 1등 블록체인이라고 불리고 있는 아스타 네트워크의 대표인 소타 왓따나베 대표를 만나기 위해서 일단 영상 인터뷰를 녹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지 말라는데 굳이 기어코 호텔까지 가갖고 마음대로 촬영을 하고 왔습니다. 영상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연예는 시장이 좀 더 좋아지면 오프라인 행사도 좀 같이 해서 미디어 입장에서는 좀 여기 나오시는 분들을 좀 직접 대면 인터뷰 좀 해보고 기사도 좀 쓸 수 있을지 좋겠다. 영상으로만 좀 보고 앉아있으면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가 나온 뉴스 중에는 이제 국내 기사는 의미가 있었던 저희가 매달 이제 거래소 점유율 기사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빗썸의 수수료 무료 정책 새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업비트의 압도적인 마켓 쉐어를 좀 뺏어오기 위해서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인데 5%포인트가 뛰었습니다. 그래서 몇 퍼센트인가요? 여기 보시면 되잖아요. 업비트 거래 비중이 80, 20.6%다. 5% 올라서 빗썸은 몇 퍼센트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빗썸이 17.3%다. 그럼 다른 거래소들은 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코인원인데 코인원은 1%였다. 그런데 이게 지금 빗썸뿐만이 아니라 코인원, 코빗도 수수료 무료 정책을 펼치고 있고 심지어 코빗 같은 경우에는 거래를 한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빗썸만 효과를 봤을까요? 아무도 빗썸의 접속 편의성이나 그리고 실명 계좌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편의성. 최근에 이제 위믹스가 고팍스의 상장이 바시되면서 아니죠. 새로 상장이 되면서. 그렇죠. 위믹스는 고팍스에는 새로 상장이 된 거죠. 이걸 바시라고 하면은 닥사에서 싫어합니다. 네. 고팍스에서도 싫어합니다. 새로 상장한 게 맞습니다. 네. 처음이니까. 고팍스는 처음이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고팍스를 한번 돌아가 볼까? 혹은 새로 가입을 해볼까? 했는데 이제 그 실명 계좌를 만드는 장벽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는 혹시 만들어 보셨어요? 아니. 전북은행 계좌가 없습니다. 저도 전북은행 계좌는 없어서 저는 오히려 예전에 고팍스를 쓰다가 이제 그런 특금법 시행되고 전북은행 계좌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되면서 그냥 아이디만 있는 상태가 됐거든요. 네. 아마 그런 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고팍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업체랑 비교를 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스타트업으로 자생적으로 커온 회사였습니다. 아, 그럼요. 네. 바이든스의 지분이 인수되기 전에는. 그럼요. 그래서 전북은행과의 실명 계좌 계약이 이제 발동되고 특금법에 의해서 제한이 걸리는 걸 막기 위해서 뛰었던 그 스토리들을 들으면 정말 몇 시간 차이로 문제가 생겼었던 거거든요. 음. 왜냐하면 예전에는 고팍스가 전북이 나쁘지 않았어요. 네. 그 당시에 이야기를 들으면 상당히. 아쉽죠. 아쉽고 좀 슬픈 스토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고팍스 분들을 모셔서. 아우. 너무 재밌겠네요. 한번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그러면 그 이준행 전 대표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죠. 섭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좋습니다. 네. 저희 거 중에서는 뭐 리플 블랙블럭 신탁 등록 가짜뉴스 소동이 있다. 요거를 잠시 후에 저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전해드리고요. 환율 얘기는 있고. 오늘 밤에 이제 미국에서 소비자물가주 CPI가 발표가 되거든요. 이게 과연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지금 오늘 새벽에 이제 리플 소동과 함께 이제 조정 구간에 들어갔다가 지금 아까 저희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살짝 반등을 했거든요. 반등까지는 아니지만 좀 올라가는데 CPI를 통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뭐 그런 것들을 좀 볼 것 같고.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제가 이제 꼭 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이 JP모건이 나온 보고서. 물론 JP모건은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비판적인. 여기는 재밌는 게 그 뭐야 회장님은 JP모건 회장님은 비판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네. 맞아요. JP나이버. 그런데 이제 실제로 JP모건에서는 이런 관련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약간 어떤 의미인지 재밌긴 합니다. 화전 양면 전술이에요. 이야. 앞에서는 이제 아니다. 뒤에서는 차곡차곡. 지금 매집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알 수 없죠. 최근에 나온 걸 보면은 지금 기관 자금들이 대기 자금이 무지하게 많다. 특히 이제 USDT 테더를 통한 기관 자금이 지금 쌓여 있다. 이게 다 거래소 들어가서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위한 대기 자금이다. 그렇죠. 보통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는 거는 이제 좀 거래를 하기 위한 거거나 뭐 디파이를 활용하기 위해서인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들이 갖고 있다면은 아무래도 가상자산에 투자하기 위해서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죠. 네. 일단은 JP모건이 왜 비판을 했는지를 잠깐 보면은 신규 자금이 ETF 때문에 들어올 거라는 기대감. 그리고 이게 암호화폐 산업의 인더스트리의 승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감정선 등이 회의적이다. JP모건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단 이 얘기는 전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백훈종 샌드뱅크 이사께서도 현물 ETF가 승인이 되더라도 생각보다 즉각적인 매수세가 유입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톤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도 그런 계열의 말씀인 것 같고요. 기존의 그레이스케일의 이제 비트코인 트러스트 GBTC 신탁 펀드죠. 이게 이제 ETF로 전환되기 전에 지금 그 상태로 있는 상품이잖아요. 이미 있는 상품. 여기서 유지될 가능성도 있고 선물 ETF도 있고 채굴 기업 등 그리고 현물을 즉각 거래할 방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기관들이 매수세가 없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나머지 기사를 쭉 보면은 비슷한 계열에. 그리고 어제 또 이제 카카오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네. 어제 이제 사진에는 코수염이 있으신데. 네. 다 미셨다고 하더라고요. 코수염을 깨끗하게. 그게 13년, 15년 동안 기르셨던 코수염이래요. 네.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는 마치 그런 거 아닐까요? 이제 제가 머리를 갑자기 자르고 나오면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물어보는 것과 비슷한 거 아닐까.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디센터로 가볼 텐데요. 제가 이제 마우스를 맡겨서 보면서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우선 제가 오늘 갔다 왔던 이 행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제목을 앱토스의 남다른 한국 사랑이라고 적었거든요. 오늘 해시드 라운지에서 앱토스 애널리스트 데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널리스트 진짜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포함해서 또 이제 기자들 이런 분들 초청해서 앱토스가 어떤 블록체인인지 소개하는 자리였거든요. 그게 궁금해요. 사실 앱토스와 비슷한 성격. 앱토스는 뭡니까? 앱토스요? 앱토스는 퍼블릭 블록체인입니다. 어떻게 뭘 하기 위해 만들었습니까? 사실 그거를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좋습니다. 우선 이게 앱토스가 재밌는 거는요. 그 지금 메타죠. 메타가 예전에 페이스북일 때 페이스북일 때 2019년도에 당시에 이름은 리브라라는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 세계에 통용되는 일종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막 당국에서 난리가 났고 그래서 마크 저커버그가 미국 창문에도 불려가고 이러면서 그중에 여러 가지 법정 화폐를 바스켓에 담아서 그거를 스테이블 코인화한 것이 리브라다. 네. 하겠다. 아직 만들진 않았어요. 그래서 백서도 만들고 했는데 이제 막 반대를 하니까 그래서 리브라에서 이름을 DM으로 바꾸고 그러면은 이제 여러 국가의 통화를 바스켓에 묶지 않고 이제 뭐 이렇게 좀 단일화하겠다. 각각의 국가마다 통화에 맞게 뭐 하겠다라면서 DM이라고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이 역시도 사실 좀 당국... 사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 인스타그램 유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거기서 만약에 또 왓츠앱도 페이스북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 통용이 되는 코인이 나온다면 사실 저는 그런 통화화 패권을 좀 위협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달러화 패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 네. 그래서 결국 이 DM 프로젝트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팀들이 나와서 이제 각자 나와가지고 만든 블록체인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앱토스 그리고 또 하나가 수의입니다. 수의는 아마 블록미디어에서 잘 아실 텐데요. 저희는 이제 수의와 굉장히 친숙하고 수의를 아끼고 발전하고 정직한 체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네.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살짝 설명드리면 수의는 이제 수의 코인 유통량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는 블록미디어에서 굉장히 기사를 많이 쓰셨고 저도 디센터에서 인터뷰한 기사가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앱토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앱토스도 마찬가지로 퍼블릭 블록체인이고 일종의 뭐 일환성 쌍둥이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네.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서 사용하는 개발 언어가 똑같아요. 어, 무브라는 개발 언어인데 이게 그 페이스북 DM에서 만든 개발 언어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더리움은 솔리디티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쓰는데 네. 그거의 어떤 좀 단점 이런 거를 보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무브라는 언어를 기반으로 앱토스는 앱토스를 만들었고 이제 수의, 미스트닛스는 수의라는 블록체인을 만든 거죠. 그래서 서로 우리가 어, 저기 시청자분 주무신다. 네. 보여요? 주무시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냥 블록체인이에요. 똑같이. 그래서 아직 메인넷을 출시한 지 얼마 안 됐고 근데 여기서 각자 똑같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우리 블록체인 진짜 빨라. 앱토스에서도 우리 블록체인이 세상에서 제일 빨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을 전송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이렇게 지갑에서, 비트코인 지갑에서, 비트코인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보내잖아요. 네. 얼마가 걸릴 것 같으세요? 뭐 생각보다 빠른데 막 진짜 바로 되지는 않는 느낌이고 생각보다 느려요. 한, 한 시간, 약 한 시간 최근에는 모르겠는데 사토시로 쪼개서 보내는 건 빨리 가는데 만약에 통으로 보낸다면 그건 느린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명확하게 기억하는 게 제가 여기 입사하고 나서 저도 한 번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당시에 갤럭시 폰을 썼는데 그 갤럭시 지갑, 삼성 블록체인 지갑으로 이제 여기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여기다가 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지갑 주소가 엄청 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 정리해서 보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냈는데 입금이 안 되는 거예요. 사라진 줄 알았겠다. 사라진 줄 알았겠다. 막 얼마나 자책을 했는지. 근데 한 한 시간 있다 보니까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처리 속도가 느리다. 그리고 이더리움도 비트코인에 비해서는 빠르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렇게 빠르진 않고 가스비도 비싸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해결하겠다라면서 나온 블록체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더리움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펍, 그 레이어 1 블록체인이에요. 레이어 1. 그냥 딱 우리 이 메인넷이 딱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여기 기사 내용이 있어요. 업그레이드를 하고 나서 이제 2만 초당 TPS가 2만 TPS다. 항상 비교하는 게 이제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이랑 비자 카드의 비자 네트워크. 맞습니다. 비자 네트워크에 맞먹는다. 이게 중요한 거다. 진용카드 긁었을 때랑 똑같아야 쓰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많이 쓴다. 그리고 여기 앱토스에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우리는 좀 이제 웹2 기업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기업들이랑 좀 이렇게 잘 해가지고 이들이 웹3로 오는 거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속도가 빠르니까 기존에 웹2 서비스 가져오는데 무리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서 제가 좀 흥미롭게 봤던 거는 앱토스가 백서를 글로벌 프로젝트잖아요. 근데 한국어 백서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국어 백서 찾아보시면 나오거든요.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보통은 한국 프로젝트들도 영어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어떻게든 해석을 잘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게 이제 한국 담당들의 역할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한국어 백서를 따로 제작을 해서 제가 오늘 손을 들고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한국어 백서를 따로 제작할 정도로 원래 손 안 들잖아요. 도도하게. 아 질문할 땐 손 들죠. 한번 말해봐.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 물어봤더니 이제 말씀하시는 게 아 한국 시장이 좀 테스트 배드로서 적절하다. 그리고 한국의 대기업들이 정말 관심이 많다. 그래서 지금 기사에 보시면 SK텔레콤 그리고 넷마블 마블엑스와 협업하고 있다. 이거는 사실 기존에 나온 소식이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이 현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 또 얘기하는 데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이제 발표하시는 분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얘기해도 되나? 이러니까 이제 여기 그 크리스티 리 한국 비디 담당 분이 아 안된다고 나온 것만 얘기하라고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뭔가 많은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일단 뭐 사실 여기 지금 언급된 SK텔레콤과 넷마블 블록체인 자유회사 마블엑스 여기랑은 지금 협업한다는 회사가 매우 많긴 한데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뭐 제가 인터뷰했던 그런 회사들도 상당히 SK와도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최근에 그저 말씀하신 것처럼 SKT가 되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심지어 UDC에 SKT 부사장님이 나와서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은 SKT도 좀 이렇게 정... 여기서 왜냐하면 추구하는 게 T월렛 지갑이니까 사실 지갑 같은 경우에는 굳이 한 체인만 고집할 필요는 없죠. 저는 사실 SKT의 그 AI 서비스인 A.I.이시잖아요. 네. A.I.에서 많은 테스트를 하고 있고 그것이 나중에 T라는 이제 본체 서비스로 옮겨가는 타입의 지금 서비스를 양립을 해놨다. 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SKT의 아이폰 사용자들이 음성 녹음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서요. 이게 원래 이제 T전화라는 거에서만 되게 하려고 했는데 뭔가에 의해서 먼저 A.I.에서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A.I.에 출시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본체인 T전화에 이식을 하지 않겠냐. 이런 지금 관측이 많거든요. 음성 데이터를 수집하려고 그런 건가? 그건 잘 모르겠네요. 저는 사실 미디어 있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악용되지 않는다는 거를 신뢰만 하면 녹음이 필요하다. 음...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문제는 다 녹음으로 해결이 되니까. 근데 너무 이렇게 애플스 얘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오늘 이 아침부터 강남에 가서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이기 때문에 네. 멀리서 오셨군요. 네. 아주 큰 걸음을 했습니다. 리플 하나 읽어볼까요? 수우님께서 악플 신경 끄시고 리플 얘기 너무 좋다고 저희 리플 얘기 아직까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아 위에서 제발 리플 좀 그만 집착하라고 하셔가지고 이거 아마 지금 썸네일 보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뒤에서는 이제 리플 얘기를 좀 정리를 해드릴 얘기고 네. 진석이 형이 화이팅! 어 누구니? 진석이 형. 예리도 화이팅! 예리도 화이팅! 예리하게 예리도 화이팅! 인교진 닮았다! 인교진이 누구죠? 인교진! 내가 검색한다! 저 알지만 모른 척 할 겁니다. 근데 사실은 뭐 그런 얘기는 옛날에 많이 듣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메이드가 나이트크로우의 글로벌 버전 블록체인이 접목된 게임이 나온다. 이거 나이트크로우 많이 플레이하시는 분들 많긴 합니다. 해보셨어요? 저는 이제 트레일러만 봤어요. 저는 이 MMORPG 타입을 안 좋아해서 이게 이른바 리니지 라이크 게임들이잖아요. 리니지 라이크 게임들의 스타일을 그다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게임에 오토가 달려있다? 용납하지 못합니다. 저는 게임을 잘 안 해서 사실 위메이드의 그 미르포 한창 P2E 게임 흥할 때 해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오토 자동으로 플레이가 되면 이 게임을 개인적으로는 직접 뭔가를 수행하는 게 재밌는데 근데 그게 사실 필요하신 게이머들이 우리 같은 이제 쪼렙 게이머들에 비해서 이 레벨이 올라가면 되게 힘겨워지거든요. 많은 아이템과 비싼 아이템과 이제 숙련 아이템들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워낙에 많이 죽고 많은 전투가 벌어지고 혼란스러워요. 그걸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자동으로 하겠군요. 그럼 이제 AI가 해주는 거죠. 어느 정도의 파밍을 도와주는 역할이 오토 모드이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을 하고 중요한 건 이제 게임이 재밌다. 뭐 그건 중요하겠죠. 근데 여기에 NFT의 자산화와 위믹스 3.0이라는 옴니 뭐였죠? 이제 뭔가 옴니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연결이 되고 한국에서는 안 되는 거죠. 음 그죠. 한국에서는 NFT가 들어간 게임은 플레이가 플레이 이렇게 출시할 수 없도록 그 한국 게임 산업협회에서 게임 산업협회인가요? 그 게임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못하게 했습니다. 일단은 뭐 게임은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사행성이 들어간 것들은 뭐 맨날 저희가 방송을 제가 옛날에 할 때는 랜덤으로 뭘 해갖고 확률형 게임 아이템 뭐 어쩌고 해갖고 문제가 많았던데 그 다음에 나온 것이 P2E 게임 뭔가를 했을 때 이거를 사고 팔게 하는 거 그래서 지금 아이템베이라는 유명한 아이템 거래 사이트가 정지가 됐지 않았습니까? 정지됐어요? 네. 제대로 돌아가진 않습니다. 예전만큼은. 뭐 그런 상황이 왔고 그래서 좀 문제가 해결이 돼야겠다. 동남아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맞습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그 필리핀과 태국 취재를 갔었는데요. 거기서는 정말 여전히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가격이 많이... 당시에는 지금 아마 가격이 많이 떨어졌던 시기였는데 그럼에도 이제 사람들이 한번 봤잖아요. P2E 열풍을. 그러니까 이게 게임만 재밌으면 우리 이 시장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필리핀이나 이제 뭐 태국 혹은 뭐 캄보디아 이렇게 P2E 게임을 많이 하고 할 수 있고 이걸 많이 하시는 분들의 일반 서민들의 평균 월급이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예요. 근데 이 게임을 정말 열심히 하면 그걸 넘는 거는 비교적 다른 노동에 비해 쉽다. 그렇죠. 당시에는 가격이 높을 때는 그랬는데 이제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나라에는 이제 제가 취재하면서 들은 거는 젊은이들이 일할... 일자리 구하기가 특히 힘들다고 합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좀 게임을 e스포츠 이런 식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JP모건. 이렇게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계신 겁니다. 화전 양면 전술이라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JP모건이 말하는 것과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 내면에 감춰진 전력이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하면서 기사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JP모건과 블랙락은 회사의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블랙락은 실제로 이제 상품을 출시해 갖고 자산을 자기들이 가지고 운영하고 이런 거를 주로 하고 이제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결제라든지 프로그래밍 뭐 이런 거잖아요. 일종의 운용보다는 숱하게 가까운 서비스를 좀 더 하는 수작은행이기 때문에 그런 성향이 있는 것도 조금 감안해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기사를 하나 소개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라인 네. 해드리고 싶은데 이거 제가 지난주에 쓴 기사거든요. 이번주에 쓴 것만 보여줘요. 이거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가세요. 네. 이거 저희가 지금 2017년부터 불어닥친 블록체인 열풍. 그래서 당시에 많은 대기업들이 블록체인 신에 뛰어들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약 한 5, 6년 정도 지난 건데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이거를 좀 점검하는 기획실일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재가 되고 있고 이제 삼성전자, LG CNS, 그리고 세 번째로 네이버 라인이 나왔고 이번주에 이제 또 SKT가 나올 예정인데 이거를 한번 보시면 기업들이 어떻게 블록체인 사업을 지금 진행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를 보실 수 있거든요. 라인은 제가 좀 약간 이제 취재를 하면서 어머? 라고 했던 부분은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열심히 사업을 진행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제 여쭤보니까 아, 지금까지는 개념 검증이었다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개념...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라인 관계자가 오래 하시네요. 네. 개념... 그래서 제목을 개념 검증을 5년, 6년째 하고 있냐라고 사실 제목을 달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말씀을 하셔서 어쨌든 이제 개념 검증이라고 하셨으니 취를 봤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저런 시도를 해봤다. 왜냐하면 정말 많이 했거든요. 직접 라인이 거래소를 일본이랑 미국에 세워보기도 하고 또 뭐 지갑 서비스도 만들고 했으니까 이제 그러면 누구보다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가 기대되는 기업이다라고 이 시리즈 소개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내용이 저도 읽어봤거든요. 네. 이 기사 같은 경우 상당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블록체인하고 크립토 한다고 하면 토큰 팔아서 돈 벌고 먹튀하고 발행량 어떻게 하고 재단 바꿔서 이름 바꾸기 하고 이런 미운 오리 새끼 취급받는 기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대부분 아닙니다. 대부분 열심히 하는데 그중에 꼭 그런 분들이 더 두각이 돼서 그런 겁니다. 제가 너무 삐딱한 거예요. 아무튼 열심히 하시는 기업들이 많다는 거. 네. 그리고 모든 회사에는 이제 사업적인 부침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감안해서 기사도 보시면서 응원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블록미디어와 디센터 두 회사의 이제 기사를 보다 보니까 세상에 30분이 지났어요. 좋습니다. 이제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리플도 많이 써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리플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좀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내용으로 빨리빨리 진행을 하죠? 네. 좋습니다. 지금 화면 전환이 됐나요? 네. 잠시만요. 네. 저희가 자. 이걸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리플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또 가장 최근에 있었던 소식이잖아요. 아짜뉴스의 반짝 상승했다. 라는 건데요. 이제 블랙루키의 리플 기반 ETF 출시를 준비 중이다. 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게 정말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정말 반짝 올랐다는 걸 알 수 있지 않나요? 네. 그래서 한 번에 그냥 10%가 쫙 올랐다가 아 가짜뉴스다. 라는 게 밝혀지면서 이게 뭐 준비했다. 아니다. 라고 그 시간이 한 30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쫙 올랐다가 다시 원상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실제로 미국 델라웨어 주에다가 블랙록 아이쉐어즈 XRP 트러스트를 등록을 했는데요. 이렇게 등록을 했는데 이게 실제 블랙록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름만 쓴 겁니다. 그래서 블랙록에서 아 이거 우리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고 그래서 사실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죠. 이게 왜 블랙록이 자꾸 언급이 되고 사람들이 여기에서 와 진짜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블랙록이 이더리움 ETF를 준비한다는 소식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누군가가 이걸 따라 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럴싸하게. 그게 규명해요. 그죠. 그럴싸하게 만들었고 이제 이거를 보고 이게 제가 디크리프트 기사를 가져온 건데 디크리프트가 오보를 낸 매체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거 보고 기사를 쓴 건데 아 이제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기사에서도 아 우리가 실제로 등록한 건 맞는데 이게 당사자가 블랙록이 아니다. 라고 했다라고 이제 기사를 다시 쓴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델라웨어에서 블랙록의 아이쉐어즈가 나왔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델라웨어주는 블랙록 델라웨어 홀딩스라는 뭐라고 할까요? 일종의 이제 어떤 회사들의 이제 뭐라고 할까요? 지주의사라고 그러나요? 비슷한 성격의 뭐가 있고 이걸 통해서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약간 투자를 집행하는 그런 홀딩스가 있는데 그 이름이 블랙록 델라웨어 홀딩스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더리움 ETF를 신청했던 주체가 이 델라웨어에 있는 블랙록 델라웨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교묘하다. 진짜 교묘한 거죠. 그냥 이 사람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 저희가 지난주에 리플, 스웰 호재 막 기대하는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그 사실 지금 리플에도 리플 댓글에도 리플 ETF에 승인할 가능성이 진짜 있을까요? 이런 질문도 있는데 이제 그 얘기를 좀 하면서 스웰으로 전해드릴 예정인데 지난주에는 스웰 이제 희망회로 희망회로가 부푼다. 스웰을 한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사실 저희가 그때 기대했던 거는 리플 앱의 IPO 이야기거나 거나 혹은 두바이 바라로부터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 라이선스를 받았다거나 이런 거를 기대를 했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런 이야기는 이제 없었고 획도 없었다. 네. 이제 리플 페이먼츠가 업그레이드 돼서 이 리플 페이먼츠는 국제결제 솔루션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제 더 넓혀서 많은 데서 쓸 수 있게끔 많은 기업들이 쓸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두바이는 중동 지역이다 보니까 아프리카로 진출하기도 수월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그 협업을 발표한 기업들을 보면 아프리카 결제기업이 있고 영국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호주에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플 사장이 아 이걸 온아프리크라고 읽는지 또 아프리카에 어떤 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온아프리크겠죠. 아프리카의 그 온아프리크. 아 그렇네요. 네. 온아프리크에서 여기가 굉장히 아프리카 주요 결제 업체라고 합니다. 저는 근데 이게 되게 의미 있다고 봤던 건 뭐냐면요. 사실 블록체인 암호화폐가 왜 필요해라고 했을 때 이런 좀 금융 혜택을 못 받는 분들에게 금융 포용성을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 은행 계좌 개설률이 굉장히 높아요. 거의 계좌가 없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거든요. 외국인 정도 빼면은 그죠. 사실 외국인도 계좌 개설이 가능하니까 어 그거 그런가요? 외국인 등록증이 있으면 가능하죠. 어 네. 그래서 너무 우리나라는 이게 금융 혜택이 잘 돼 있는 나라인데 반면에 이런 아프리카나 이런 좀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좀 금융 포용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 계좌를 만들기도 어렵고 실제로 계좌를 갖고 있는 분들도 많지 않은 상황인데 여기서 만약에 니플이 좀 이런 결제 솔루션으로서 인정을 받고 또 블록체인 사업을 확장해 나간다면 굉장히 유의미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프리카, 영국, 걸프만에 있는 이제 걸프 협력기구, 걸프만 협력기구에서 쓴다고 그러고 호주에서 쓴다고 그러고 호주의 이 업체는 굉장히 이름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이름이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아시고요. 이게 말이 되는 게 필리핀, 자꾸 동남아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동남아가 조금 보급이 덜 되고 송금 시스템이 필요한 나라, 지역의 대표이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자면 필리핀은 제가 이제 취재를 가고 태국도 가봤지만 자기 이름으로 된 계좌를 가진 사람이 전 국민의 30%가 안 됩니다. 아 정말 낮군요. 네, 정말 낮고 근데 이제 이런 리플 같은 송금 시스템을 정말 빨리 발전을 시키고 싶어하고 모바일 결제를 하려고 하는 게 또 20, 30대 그리고 30대 중반까지의 우리랑 완전 반대예요. 젊은 세대가 대부분의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스템은 안 돼 있는데 모바일 보급률은 엄청 높은 거야. 수요가 되게 높죠. 네, 그래서 이제 동남아권에서는 모바일을 통한 지급 결제 시스템이 엄청 발전하고 있고 이제 아마도 리플에서는 그런 점 당연히 잘 알고 있고 특히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에서는 최근에 싱가포르에서 가장 큰 그 그래비라는 운송 시스템 겸 쿠팡 이츠 같은 거죠. 아, 네네네. 거기에다가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결제할 수 있는 그 결제 방법을 추가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이 추가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뇌피셜인가요? 너무 뜬거름 잡는 소리 아니죠? 어, 근데 동남아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프리카와 비슷한 국가들도 있겠죠. 동남아도 국가 너무 많으니까. 하지만 그런 거는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리플 얘기를 하면서 리플 ETF 얘기를 또 하려면 이더리움 ETF 잠깐 얘기해야 되니까 네. 잠깐 넘어가 보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ETF도 나오나 알트코인 들썩이라고 잡았는데요. 너무 기자 같은 이런 제목 뭐 청신호 이런 느낌인데 조금 더 창의적인 제목 없어요. 아, 창의적인 제목이요? 네, 부장님께 디센트 부장님께 메일 하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더리움 최근 일주일 새해 8% 넘게 상승했다라고 적었는데요. 사실 이 가상자산이 오름폭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오름폭, 내림폭이 다 높다 보니까 8%가 높은 건가라고도 보실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처럼 그래도 나름 대장 주고 알트코인 중에서는 가장 시가 총액이 높은 코인이니까 이 정도는 그래도 좀 움직임이 있네라고 볼 수 있고요. 왜 그랬냐라고 설명을 드리면 아까 처음 저희가 살짝 언급했던 것처럼 블랙룩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이어서 이더리움 현물 ETF도 도전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그래서 여기 똑같이 아까 그 서류랑 똑같지 않나요? 네. 보시는 화면이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아이쉐어즈 이더리움 트러스트가 델라웨어즈에 등록이 됐고요. 그래서 블랙룩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신청할 때도 신청하기 일주일 전에 이렇게 똑같이 아이쉐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를 델라웨어즈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럼 리플 ETF 아까 신청서는 그냥 페이크인 거예요? 네, 페이크예요. 저는 그게 뭐가 있긴 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블랙룩의 ETF는 아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아, 아닙니다. 제가 그 기사는 자세히 안 봤거든요. 명확히 설명드리면 이제 이게 시점으로 봤을 땐 이게 먼저 나왔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누군가 그걸 교묘하게 따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블랙룩이 이더리움 ETF도 준비하네 이러면서 델라웨어에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제 그걸 보고 누가 똑같이 따라해서 이름도 블랙룩 하면서 리플 ETF를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근데 블랙룩이 어, 그거 이름은 같지만 나 아니야. 우리가 주차 아니야. 라고 공식적으로 부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름을 도용한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모르는데 갑자기 도혜리가 어디서 뭐 했대. 얘기하면 딱 안 했는데. 블랙룩의, 델라웨어에 뭐 다 있으니까 진짜인가 보다 이렇게 됐던 거군요. 그저, 그저, 그저. 네, 이제 오보였다고. 참고로 델라웨어는 쿠팡의 미국 상장법인이 있는 곳입니다. 아, 똑똑하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 현물 ETF를 준비하고 있는 곳이 이렇게 블랙룩 이외에도 되게 많은 곳들이 이미 신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코비드 리서치 보고서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죠. 아, 여섯, 다섯 개. 다섯 개. 괜찮아요? 다섯 개의 기업들이 지금 이더리움 현물 ETF를 네 개, 우리 출시하겠습니다. 라고 승인 요청서를 신청을 했고 SEC가 이거를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미 10일은 지났잖아요. 그렇고 이게 지났고 또 17일도 아마 그렇게 당장 뭔가 소식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더리움 현물 ETF도 있고 또 놀라운 거는 사실 비트코인은 현물 ETF는 지금 안 나왔지만 비트코인 선물 ETF는 나왔거든요. 그렇죠. 네, 이미 그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더리움 선물 ETF는 안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올해 8월 달에 이제 막 한창 블랙룩이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하면서 막 자산 운용사들이 이따라 우리도 낼게요. 우리도 이거 출시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이더리움 선물 ETF 열풍도 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때 8월 달에 기사를 쓰면서 오, 아직도 선물 ETF가 없었어? 라고 생각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이더리움 선물, 이더리움 현물 ETF 그리고 또 비트코인 현물 ETF 까지 나오게 되면은 굉장히 시장에는 호재죠. 그리고 특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알트코인의 대장주 아닙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이더리움 기반의 이런 ETF가 승인이 된다면 다른 알트코인도 거부할 이유가 없지 않냐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 기사와 리포트죠. 네. 그래서 이거에서도 코빈 리서치 최근에 나온 보고서인데 여기서도 이더리움 ETF가 끝이 아닐 거다. 그래서 다양한 알트코인들이 만약에 이더리움이... 제가 흥분했네요. 네. 강남 갔다 와서 그래요? 네. 월금원의 곳을 갔다 와서... 만약에 이더리움이 승인이 되면 다른 알트코인들도 거부할 수 있는 논리가 이제 없어 빈약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힘을 얻어서 다른 알트코인도 ETF가 나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최근 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가지고 왔는데 재미있는 게... 와 이번에 전문성 있는 거 가져왔네요. 그간은... 아니요. 그간은 더 전문성 있는 거 같아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좋아 보인다고요. 네. 이거는 지금 제가 최근 한 달간 비트코인 시장 점유율과 이제 전체... 이 시장 점유율이 뭐냐면은 전체 가상자산 시가총액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시가총액의 비중. 그리고 나머지 여기 보시면 색깔별로 이더리움, USDT 이렇게 쭉쭉쭉 있는데요. 이게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요. 이제 비트코인 시장 점유율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그런데요. 네. 계속 저는 좀 변화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큰 변화가 없다는 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BTC가 상승률보다 아직 알트코인이 그만큼 더 치고 올라가서 많이 오르지는 않았다라는 의미를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좀 종합을 해봤을 때 알트코인이 ETF, 기반의 ETF,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ETF가 먼저 좀 승인이 되고 그걸 시작으로 이더리움이 좀 가격의 탄력을 받으면 다른 알트코인들도 더 오를 여지가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음.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사실 이제 앞장에 보시면은 코빈리서치의 리포트가 최근에 나온 걸 인용을 하셨잖아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 JJ 크립토라이브 플러스에서 코빈리서치 센터의 정성문 센터장을 저희가 화상 연결을 해서 홍콩에 계시거든요.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이 리포트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해 주신 바로는 이더리움 ETF가 나오게 되고 한다면 리플 ETF와 솔라나 ETF 같은 것들이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다. 크죠. 라는 말씀을 역시 똑같은 툴을 하셨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JJ 기자도 얘기를 했던 것이 SEC가 이제 ETF 관련해서 테크를 거는 거는 사실 굉장히 심플합니다. 시장이 조작이 만연해 있다. 소비자 보호, 투자자 보호 장치가 미비하다. 이거 때문에 지금 ETF가 되냐 마냐를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 ETF 관련해서도 시장 감시 공유 뭐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SEC와 교류를 하는 그런 기관이 어디로 지정되느냐. 없었기 때문에 추가해와라. 여기는 좀 이상한데 다른 데는 없니?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지금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이 비트코인 현물 ETF의 현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알트코인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게리겐슬러 위원장이 말하는 시장 조작의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죠. 아무래도 비트코인 아까 저희가 이 시장 점유율만 봐도 비트코인 하나가 이렇게 어디 갔죠? 네. 파란색이에요. 비트코인 하나가 차지하는 점유율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시가총액이 적은 코인일 경우에는 더 누군가가 특정 좀 큰 손이 이 시장의 가격을 조정, 조정 뭐라 하죠? 조종? 조종하기가, 조종? 조작하기가 쉬워질 수 있죠. 아무래도 몸집이 가볍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알트코인의 가장 큰 약점은 재단이 있다는 거예요. 주체가 있다는 게 가장 위험하지 않냐. 특히 비트코인 ETF와 관련된 이제 그레이스케일의 신탁펀드 GBTC의 전환 소송. 거기서 이제 심판관들이 재판정에서의 판사들, 판사들이 했던 말이 ETF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 너무 주관적이고 자의적으로 생각을 SEC 측에서 했기 때문에 빠꾸시킨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비트코인의 성격을 재단할 만큼의 주체가 없었다고 재판정은 생각한 것 같아요. 실제로 주체가 현재로서는 없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더리움 현물 ETF가 저는 위태롭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분명한 재단이 존재하고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정책 변화를 통솔하고 공지하고 물론 그걸 협의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또 디파이에 들어가 있는 라이더 네트워크에서 돌아가는 디파이의 물량이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전복시킬 만할 수도 있는 수준의 점유율로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 이런 점들을 봤을 때는 이더리움이 거부 가능성은 정말 비트코인이 1이라면 이더리움은 한 30? 음...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수우님께서 ETF가 승인이 리플이 될 수도 있지 않냐라는 말씀해 주시지만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그럼 사실 지금 진석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으로 따지자면 이더리움보다도 리플이 훨씬 문제가 크죠. 네. 훨씬 중앙화되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재판장에서 리플이 증권이냐 아니냐 이거는 ETF로 만들 수 있느냐 이거랑은 또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거래할 때의 안전장치 그리고 이거를 어떤 주체가 어떻게 운영하는 때 특히 금융상품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느냐를 또 진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그 제드맥 칼럼 리플 전 CTO가 본인이 갖고 있던 물량, 리플 물량을 전략 매도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리플 같은 경우에는 초기 창업자들, 그런 이런 기업에 관련된 분들이 갖고 있는 물량이 많고 그리고 이게 아직 시장에 다 풀리지도 않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가격 조작의 가능성은 사실 이더리움보다는 리플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심지어 그게 자기들이 만들어서 팔았어. 그것이 팩트로 지금 그건 논쟁의 가치조차 없는 사실이잖아요. 기업들에게 팔았으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 지금 아주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죠. 그런 것들 있고 심지어 리플 뒤에 줄 서 있는 친구들, 알트코인들은 더 심하다. 그거는 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네.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수님께서 또 다른 리플을 달아주시는 거 제가 이제야 읽는데 1억이 있다면 리플이나 에코프로 투자하는 게 나을까요? 둘 다 투자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1억을 왜 에코랑 리플에 넣지? 이거는 보편적으로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1억은 거기도 늘 이유가 없습니다. 너무 단호하신 거 아니니까? 단호하게. 그 돈으로 비트코인도 할지 말지 결정하겠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아, 비트코인 1억 투자. 요즘은 사실 투자를 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아, 그죠. 계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이제 뭐 SPY, S&P 500 기반의 지수 추종 ETF, QQQ. 다 기술주에 관심이 많으시군요. 일단은 역사적인 흐름이 상승장을 보여주는 친구들. 나스닥, S&P 500 이런 쪽에 저는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고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테슬라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테슬라와 이제 AI 기업인 팔란티어. 팔란티어를 유심히 보면 전 좋지 않아요. 갑자기 미국 주식 사관학교로 바뀌어가는. 팔란티어. 저도 팔란티어 일부 갖고 있습니다. 네, 팔란티어. 어? 갑자기 커밍아웃은. 팔란티어는 작년부터 계속 지켜보고 있었고 팔란티어가 신기한 AI 기업이기 때문에 한 번 보시는 것도 좋다. 이런 식으로 아무튼 간에 지금 미국 채권도 있을 수도 있고요. 수익률 여부가 있지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TD바이오님께서 빙고라고 하셨습니다. 빙고. 한 번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가 박수를 한 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한 번 넘어가고 노력하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방금 테슬라 말씀하셨는데 또 일론 머스크가 나왔네요. 아, 운명이야. 일론 머스크 혹시 자서전 읽어보셨어요? 네, 일단은 샀습니다. 아, 저는 요즘 읽고 있거든요. 너무 재밌습니다. 저희 JJ 기자가 일세 자서전을 지역 도서관에서 빌리셔서 1만 원 책을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아, 너무 재밌어요. 칼롬도 쓰셨어요, 그걸로. 일론 머스크 관련 칼롬이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어디까지 읽으셨나요? 한 10페이지 읽었을까요? 그러면, 네. 근데 참 대단한 보통 비범한 사람입니다, 그분은. 그래서 어쨌든 네, 이 밈코인에 대해서 이거는 제가 좀 약간 여러분들이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서 주의보라고 제목을 달았는데요. 노고은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니까 얼른 한 번 그룩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이제 일단 일론 머스크 이 기사 제목만 보면 일론 머스크 밈코인 그룩 출시 일주일 만에 1000% 급등. 야, 그룩이 뭐야? 나도 이거 한 번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그룩이 일단 뭐냐면요.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이제 똑같이 챗봇, AI 챗봇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이 서비스의 이름이 그룩이에요. X, AI. 네. 챗봇 이름이 그룩이다. 그룩.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건 좀... 오픈 AI가 만든 게 챗GPT인 것처럼. 그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챗GPT처럼 서비스 이름이 그룩이다. 그죠. 서비스 이름이 그룩이고 여기서 뭐 우리는 약간 이렇게 좀... 역시 일론 머스크답게 좀 우리는 좀 이렇게 뭐랄까요? 이런 느낌으로 하겠다라고 올렸어요. 트위터에 조회수가 360만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올리니까 이거를 그대로 따와가지고 그룩 코인을 만든 겁니다. 누군가가. 참 손도 빨라. 손도 빠르죠. 근데 사람들이 이게 그룩 밈이라는 문화를 잘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이 그룩 기사만 보신 분들 어? 그룩 코인? 이거 일론 머스크랑 관련 있는 거 아니야? 가뜩이나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도 좋아하고 또 코인에도 테슬라도 직접 비트코인을 사기도 했고 하니까 어? 혹시? 이러면서 이제 막 사셨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여기 아까 제가 낮에 이거 기사 캡처한 건데 보면은 이제 그룩 소셜미디어 계정이 예전에 스캠 프로젝트 계정이 이제 이름만 바꿔서 그룩으로 바꿔가지고 아 네. 재활용된 것이다라는 이제 주장이 막 나온 거죠. 그러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미쳐버린다.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전 사실 화가 나요. 그래서 코인 화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슷한 결로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ETF가 워낙에 이제 불쏘시개가 되다 보니까 비트코인 ETF 코인이라는 코인이 있는 거 아세요? 뭐라고요? 비트코인 ETF 코인이에요. 이름이. 대상이. 되게 그럴싸하잖아요. 네. 답답하네요. 답답하죠. 네. 아. 물론 진짜 제정신이 있으면 사면 안 되겠지만 아. 근데 또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미미라는 마스크를 가리고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이거 일종의 사기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 코인마켓캡에서도 이거 단지 그룩에서 따온 미미뿐이다 라고 써놨는데 이거 글씨 되게 작거든요. 사람들이 열심히 보시겠습니까? 이거 제가 요만하게 작은 거 캡처해 온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거는 진짜 조심할 필요가 있다 해서 가지고 왔거든요. 저희가 지난주에 물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페페. 여기 페페. 우리 지금 채팅창 등장하셨습니다. 페페님 말씀하세요. 페페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녁에 합니다. 마침 또 저희가 페페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첫 방송에서 페페코인 이야기 했잖아요. 네. 제가 페페가 왜 페페냐고 10분 동안 물어봤던 그 페페.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진짜 뭔가 이렇게 페페 뭐랄까요. 진짜 밈코인. 밈이기 때문에 밈코인이 생기는 밈현상은 오케이 해.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완전 노린 거잖아요. 테슬라, 그룩, 일론 머스크 노린 거잖아요. 아니 뭐 그냥 테슬라 코인을 솔직하게 만들지 뭐하러 이렇게 비꼬아서 뭐 어렵게 그룩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참 답답. 테슬라 코인 하면 테슬라 타는 사람들은 테슬라 코인 살 수도 있겠네. 만드시게요. 아니요. 이게 코인을 만드는 게 너무 쉽다 보니까 사실 구글링해서 이더리움 기반 토큰 발행하는 표준이 ERC20이라는 표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ERC20 토큰 이슈잉 이렇게 검색하시면 아마 누구나 쉽게 토큰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리 토큰 만들려면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NFT 민팅 하듯이 맞습니다. 원하는 대로 그냥 그래픽 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조건을 넣으면 토큰으로 뽑아준다는 거죠. 네. 그거 다 그냥 구글링 검색 몇 번만으로도 제가 예전에 한번 해봤거든요. 요즘에도 그렇게 쉬운지는 또 봐야 되겠지만 팔았습니까? 아니요. 팔지 않고 이렇게 쉽다고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직접 해봤는데 그래서 이게 토큰을 발행하는 게 쉽다 보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거는 정말 저는 이 업계를 취재하고 업계에 애정이 있다 보니까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 때문에 이게 더 커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의 이런 게 좀 가려지는 게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거에 동조하면 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서 그룹주의보라고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스캠코인 주의보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상이 워낙 혼탁하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든 이렇게 제목을 잘 잡았네요. 본인이 앵커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워낙 혼탁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주류 경제 섹터에서 코인 업계를 쳐다보는 시선이 막 그닥 탐탁치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 만연하니까 원더먼터리 왜 저래? 뭐 이렇게 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근데 또 걱정도 있어요. 우리가 쟤를 이제 쟤는 스캠이에요. 혹은 쟤는 주의하세요. 진짜 어려운데요. 이게 어렵거든요. 맞아요. 소송이 많을 수 있고. 저는 제가 이 업계를 취재하면서 그거는 늘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만약에 가격이 오르지 않거나 혹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게 한 끗 차이라서 좀 어렵기도 하고 근데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이게 만약에 진짜 이런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제가 또 요즘 전 책을 한 번에 여러 권을 막 읽어서 멀티가 되네요. 네. 그래서 막 이 책일 때 이 책일 때 하는데 역시 언어영역 세대. 네. 요즘에 또 그 나온 지 오래된 책이긴 한데 그 비탈리 부테린 책을 읽고 있어요. 네. 근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사실 화폐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지금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우리 법정, 원화 이거 정부에서 만든 거잖아요. 한국은행에서 만들어서 이거 다 써 이건데 이거 말고 그냥 우리 커뮤니티에서 우리끼리 쓸 수 있는 거 만들어서 그냥 우리 이 문화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우리가 이거 다 인정해줘서 화폐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굳이 여기에 맞춰가야 돼? 라는 생각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 위에서 아까 ERC 20 기반으로 조금 많이 발령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도 그래서 이 비탈리기 얘기하는 거는 그냥 각자 커뮤니티에서 자기가 이 원하는 가치 자기가 이 커뮤니티가 추구하는 가치에 동의해서 이 코인을 사서 이걸로 뭔가의 경제를 생태계를 만들면 why not? 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생태계 여기가 근데 이제 그걸 악용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래서 좀 스캠을 구분하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법정화폐의 공적 기능 특히 한국은행, 중앙은행의 발권력의 국가의 핵심 기능이잖아요. 발권력이라는 게 화폐를 찍어내는 게 그거에 대항한다는 어떤 컨셉이 등장하는 것 자체를 거부감 있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고 그것들이 이제 몇 년 전부터도 한국은행의 본부장님하고 이제 뭐 어떤 교수님하고 용어 하나 가지고 왜 이자라는 단어를 쓰고 왜 예치라는 단어를 가상화폐가 쓰고 이거 가지고도 한 시간을 싸우거든요. 그런 세상이 아직 대립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게 어떻게 될지 좀 여러분들이 이 혼탁한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는 데 좀 일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좋습니다. 수님은 제가 아시는 분일까요? 혹시? 수님이요? 네. S-O-수오? 오수? 수오? 수오님? 수오님은 위장으로 아세요? 그런가 보네요. 네. 전 잘 모르겠어요. 오아름님은 저는 모르는 분인데 같은 오시여서 여쭤봤습니다. 처음 뵙는 분인데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테슬라 코인 하면 증권으로 볼 수 있으니까 안 하는 거. 그건 당연하겠죠. 테슬라를 통해서 뭔가를 발행을 하면 이제 증권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제3자의 노력을 통해서 수익을 봐서 그걸 분배한다. 이 컨셉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증권이라는 것 자체도 지금 STO라는 게 되고 있고 실물 자산을 디지털화 하겠다는 RWA가 있고 네. 스탁 마켓에 돌아가는 이 증권이라는 것 자체가 이것도 디지털화가 돼서 결국에는 일종의 토큰화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그 과정에 있는 점에 있고 그래서 이미 출시된 코인이나 토큰도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아주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들이 어느 정도는 증권 시장에 흡수가 되고 어느 정도는 상품 시장으로 흡수가 돼 시카고 옵션 거래소나 이런 상품 선물 거래소를 흡수가 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돌아가겠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한국 거래소에서 STO 거래소를 만들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움직임이 아마도 레거시 쪽에서 있을 때 기존의 코인마켓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는지 뭐 힘은 약하잖아요. 솔직히. 음... 그죠. 할 말이 정말 많은데 방송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이미 길어졌어요. 그래요? 8시 8분이고요. 네. 자, 예진 님이 누구예요? 예진 님 솔직히 진... 모르겠어요. 솔직히 진성님... 저는 도예리입니다. 네. 예리 님이시고. 방금 왔는데 이 예쁜 언니는 누구예요? 반갑습니다. 방송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이제 도예리 앵커와 함께하는 예린의 마켓뼈. 오늘 처음 이름을 딱 말했네요. 예린의 마켓뼈. 이제 입에 착 붙으시죠. 아직 아니에요. 자, 서울경제 D센터의 도예리 앵커와 같이 했고요. 11월 14일입니다. 이제 이틀 뒤면 수학능력 시험. 2024학년도인가요? 네. 세상의 맙소상. 이제 2, 4학번이 들어오는 거죠. 네. 지금 아마 보고 계신 분들의 조카분들, 자녀분들, 혹은 친구분들 수학능력 시험 보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파이팅했는데 또 파이팅으로 마무리하네요. 또 파이팅하면서 또 다른 얘기도 좀 잠깐 하고 뭐 수능 보는 거 잘 봐야죠. 그런데 너무 막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맞아요. 저도 제가 아까 생각했던 거는 저는 저때는, 나 때는 네, 사탐을 네 과목을 선택을 했고 제2외국어도 봤고 제가 되게 그 과목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암만 생각해도 제가 무슨 과목을 선택했는지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국사, 근현대사까지 경제질까지 기억이 나는데 하나가 뭐였는지 너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아까 오면서도 고민하다 왔거든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내 삶에서 중요한데 지나고 나면 그 공부했던 과목이 기억이 안 날 정도다.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또 다 지나간다. 사실 저는 2003년도에 수능을 봤는데요. 아마도 제 나이가 역순이 될 텐데 2003년도. 저기 한성고등학교에서 봤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언덕이에요. 아침에 이제 언덕길에 올라가는데 너무 추운데 언덕 올라가는데 끝에 가니까 이제 난로를 하나씩 줬어요. 아, 네. 그 기억밖에 안 나.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기억이 안 난다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노예리 기자님은 수능 잘 봤죠? 수능 잘 봤을 것 같아요. 아, 저는 잘 봤습니다. 아까 사실 방송 전에 제가 수능 언어 영역 몇 점 만점 세대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자기 1등급 맞았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자기 자랑으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했던 네. 노예리 기자와 했던 또 예린의 마켓뷰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17일이 다가옵니다. 대망의 17일. 네, 소매 판매 지표 나오고요. 오늘 밤에는 CPI. 오늘 제가 아침에 이제 AM 매니지먼트랑 이제 생방송 차트 분석하면서 입에 착착 붙어가지고 오늘 새벽에 이제 지나면 밤에 CPI 나오고요. 17일 날 되면 소매 판매. 그리고 17일까지 미국 하원, 미국 의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통과가 돼야 되고 안 그러면 다시 한 번 셧다운 위기, 셧다운 가능성이 생각보다 많이 높은 상태입니다. 네, 미국 부채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는 기사를 저도 아까 오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행복부동사님께서 맞아요 1등급 이렇게 하신 거 보니까 아마도 친인척을 동원한 흔적이 아닌가.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굉장히 부럽습니다. 저희는 가지고 관심이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표적으로는 이번 주에 지켜볼 것들이 많았던 한 주였고요. 리플의 스웰 행사가 끝났지만 뭐 그 유명한 이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는 그렇죠.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기대했던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네, 그렇지만 차트를 제가 아침에 라이브 방송에서 얘기를 들었을 때 어느 선, 어느 선 코인마다의 저항선을 뚫을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한 주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 방송과 저희가 블록미디어에서 미리 앞서서 내드렸던 AM 리포트 방송도 함께 보시면 이번 주 투자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멘트 한마디 하시면서 마무리 멘트요? 네. 마무리 멘트만 지금 15분 짜고 있다, 지금. 네, 저희 이제 다음 주에 또 뵈면 되죠. 네, 다음 주 화요일 7시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할 거면서 끝날까요? 네, 시험 잘 보시고요. 건강하고 추운데 따뜻하게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되면 이제 벌써 11월 말이거든요. 성공 투자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 안녕.